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 앱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보다 위안의 말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든 역경 견뎌내시면 꼭 수익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보실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장 어떻게 잘 헤쳐나갈 건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기법적인 이야기들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또 다양한 정보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QR코드를 입력하실 때는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4개 7777 입력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오픈 채팅방 또 무료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정보는 정말 많다 그 정보를 잘 추스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제가 강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의 내용은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8시부터 9시까지 참여 방법은 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의 전화나 혹은 또 관련해서 포탈에서 검색하시게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된 강의 내용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사실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시장은 이렇게까지 힘든 겁니까? 라는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먼저 좀 살짝 풀고 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힘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유동성 부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수선합니다 항상 새해에는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어수선한 게 원래 1월 달에 좀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반전 고통이라고 하죠 반전 매력이 아니죠 반전 고통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분명한 부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와 메타버스 시장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바람은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고요 9월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고통일 뿐 나중에 정말 칼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람은 우리가 벼가 잘 익기 위해서는 가을 바람도 있어야 되고 고통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잘 무르익기 위한 바람이다라고 보시고요 그 이후 스토리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꿋꿋하게 또 공부를 해야죠 시장은 시장이고 항상 제가 제일 무기력하다고 보는 분들이 뭐냐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요 가장 무기력한 거예요 저는 항상 늘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안 될 때도 늘 똑같이 진행하다 보면 거기서 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그러면 아 스트레스 받아 술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항상 늘 똑같이 같은 걸음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보다도 더 멀리 수익과 누구보다 더 멀리 안정적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오히려 좀 공격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봉 앤빌 기법이라고 해서 공격적인 방법을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는 또 공격적인 포지션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대시세 상승을 꼭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억울했잖아요 그렇죠 대시세 상승을 놓치고 오히려 손해가 나오고 있고 셀티론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기력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는 꼭 다음 이번 장세 턴으라운드 하면서 돌아오는 장세에서는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엠빌로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엠빌로프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도 쉬운 지표입니다 자 간단하고도 쉬운 지표라는 게 뭐냐면 엠빌로프는 가격론입니다 가격론 자 일정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요 일정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하 퍼센트 값을 정하는 것을 엠빌로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죠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종가의 평균이고요 11일 이동평균선은 11종가의 평균입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 봉투를 뚫는 이를들은 이 구간이거나 이 구간은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지지선과 저항선에 따라 포지션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과 저항선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시그널이 포지션이 바뀐다는 거고요 특히 지지선에서 매수 시그널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오히려 힘들 때 우리 축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만약에 점수를 먹었어요 점수를 먹혔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수비를 더 강화해서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갑니까 다 공격이 저는 공격하죠 골키퍼까지 나와서 공격을 해서 역전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최선의 방안은 공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빌로프에 대한 부분들 중에 제가 20에 20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는요 20일 선을 중심으로 상단 20, 하단 20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값을 바꿔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 겁니다 제가 이 값을 바꿔드리고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20에 20선을 봅니다 21선을 추세로요 20% 추가 하락시 단기 회기본능이 21선을 기준으로 위로 20, 아래로 20이고 이걸 기준으로 회기본능이 반등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보다 폭을 더 다르게 하면 이 엠빌로프의 장점이 뭐냐면 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50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45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폭에 따라서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엠빌로프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을 뛰어넘는 어려울수록 독특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IMF 때 혹은 리먼브러 사태 때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오히려 이 시즌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이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이 시즌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고통을 이겨낸 기업은 최고의 어떤 상승률을 만들어냈고요 최고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려면 주인공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 주인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엠빌로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간단하죠 특정 이동평균선이 있구나 그 이동평균선 중에 위로 20%, 아래로 20%, 위로 30%, 아래 30%, 그냥 밴드 구간이구나 근데 시장이 어려울수록 일반적인 논보다는 공격을 보거나 아니면 아래 하단을 보거나 하면서 트레이딩에 대한 매매도 고민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법까지 봤고요 자 그럼 매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칙값이 이제 정리가 나옵니다 엠빌로프를요 자 주봉상 자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주봉상 21성 기준으로 아까 20에 20은 기본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엠빌로프의 기본적인 HTX에 세팅된 값입니다 그런데 저는 50으로 주봉의 50입니다 주봉의 1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주봉 설정하고 1봉보다 주봉의 신뢰도가 높다 지속된 힘이다 지속된 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세가 얼마나 쎘으면 50%를 벗어났겠습니까 이 시비선에서 50%의 이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상단을 돌파하는 건데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에 중심 주고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1봉은 쉽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조지표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예전이랑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주봉의 의조네요 주봉의 1봉의 의존을 안 합니다 자 상단 돌파시 강력한 상승 시그널과 함께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력한 트렌드 종목이면 추격 매수라고요 지속적인 이슈 종목이면 분할 눌림 매수로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자 종목이 21성 기준으로 50%를 뚫었으면 자 정말 트렌드하다 시장 중심 주고 친화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격 매수에서 가져가시고요 아니면은 눌림 매수로 해서 적극적인 반등을 노려본다 20에서 100% 수익 목표로 접근한다라는 내용이죠 단 신용 비율이 높거나 악성 매물이 많은 종목은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건바이건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특수과수 및 전액 관련주로 두각을 받는데 제가 강의를 항상 드리잖아요 지금 힘든 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다시 실적이 좋아지면 갈 겁니다 근데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가 NCM이나 양극재죠 양극재 양극재와 그 4대 요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극재와 제가 이걸 예전에 제가 2차전지 엄청나게 급락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2차전지 아직 안 끝났다 간다 그리고 나서 악성 매물 다 소화되고 다시 쫙 올라갔죠 에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두두둑 올라갔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2차전지 2040년까지 시장에서 환경법 때문에 다 바꿔야 됩니다 환경법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고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의무잖아요 탄소중립선언을 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이제부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택배 차량 물량들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예 짐을 못하게 합니다 3년 유예기간은 좋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양극재, 은극재 전에 분리막이 4대 요소라고 그랬죠 근데 공부하셔야지만 돈 멉니다 지금은 자 그럼 양극재가 이제 하이니켈로 갔어요 니켈을 올려라 이거예요 하이니켈로 갔는데 이 하이니켈, 니켈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좋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 NCM이나 NCA 지금 삼성, SDI, LG 지금 이제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NCM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쓰고 있어요 혹은 NCM의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인했던 부인했던 철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철로 되기 시작해요 철이 싸잖아요 니켈보다 코발트보다 철이 세다 보니까 LFP, 리튬, 민산, 철 리튬, 첨, 밀산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리튬, 민산, 철을 왜 안 썼어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결론적으로는 힘을 못 쓴다 그리고 멀리 못 간다 주행거리가 짧다 그런데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응극제나 전해액을 올리면 돼요 응극제의 성능을 더 극도로 올리거나 4대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전해액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후성이라는 것이 전해액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로 하면 전해액을 더 극도로 올리는 그러니까 전해액 관련된 첨보 NCM, 후성은 리튬, 민산 처리됐을 경우에도 두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아니면 셀 구조를 바꾸면 돼요 셀 구조를 그러니까 LFP를 쓰는 것들은 대부분 특수차량 차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배터리를 이렇게 크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셀을 많이 집어넣으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병렬, 직렬 직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세지고 병렬로 하면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잖아요 병렬, 직렬 구조에 따라 쫙 팩을 하고 거기 모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 모듈 팩이 굉장히 쫀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쪽은 다 뭐예요? 가격 때문에 LFP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다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집니다 왜? 고급차는 이쪽으로 가니까 어차피 다 말고 거잖아요 어차피 차는 바꿔야 되고 어차피 앞으로 시장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지금 무궁무진하게 마저 써야 돼요 어디다도 쓸 수 있어요 드론에도 쓸 수 있고요 항공도 쓸 수 있어요 프라잉카 프라잉카는 LFP 못 씁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써야 돼요 앞으로 미래는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드리잖아요 왜? 시장은 공부하면 차트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꾸 공부하시라는 게 무너져도 마음이 편안하면 결국은 역전합니다 근데 무너지더라도 돈이 되는 자리에서 무너져야 돼요 돈이 되는 산업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요즘에 그런 얘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돈이 모인 곳으로 가라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서 붙어있어라 LFP가 있고 니켈, 코발트 망간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전해액이에요 사실 전해액이 되게 소외받았어요 한동안 전고채 때문에 전고채가 되면 전해액이 필요 없다 근데 전고채가 쉽게 못된다는 거죠 전고채가 되려면 아직도 기술이 무궁무진해 전해액은 10년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LFP에 대해서도 전해액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에 맞으면 괜찮다라니까 차트를 공부하기 전에 뭘 공부하시라고요? 회사를 공부하시라고요 제가 항상 대가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셔라 지금은 예전이랑 트렌드가 달라졌다 지금 예전에 차트 잘 보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내용이 맞고 차트가 맞으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지고 차트가 무너지더라도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살아남으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요 이제는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후성이란 업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란 업체가 시세를 줍니다 시세를 시세를 주는데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20에 50 엠블러프 값을 바꾼 겁니다 자 21성 기준으로 위로 50% 아래로 50%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단 1단계 21성 기준으로 위로 50% 아래로 50%라는 밴딩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돌파를 제대로 못했죠? 쭉 보는데 갑자기 좋아지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후성이 글쎄 전액 관련주래 이거는 에어컨 냉맥가스 관련주였는 줄 알았는데 역시 특수가스로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확물 기능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쫙 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 가던 후성이 그 안 가던 후성이 불꽃슛을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2만원대 18,000원에서 자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종목 자체가 왜? 변화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눌림을 매매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눌림을 매매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서 이 캔들 심을 줬던 캔들 이 산분할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산분할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불안하냐고요 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법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지만 LFP 강의도 드렸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강의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넘어져도 괜찮아요 대신에 7.8기라고 이겨내서 그 체력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적으로 보게 되면 벌어지지 않은 주목입니다 벌어지지 않을 사건들이 움직이다가 벌어지지 않을 사건들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어떤 이슈 빵 뚫어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는 매매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다 자 또 다른 거 볼까? 시각특수효과 시각특수효과 관련주 컨텐츠 자 요즘에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우리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지금 정말 대우 잘해주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대우를 잘해주는 기업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줘요 넷플릭스도 한국 오징어 게임 대박 왜 가성비가 갑이다 제작비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면 그게 영업 잘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비즈니스는 딱 하나예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인풋을 얼마 넣는데 아웃풋이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인풋과 아웃풋의 비교가 결국은 끝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된 거? 베너핏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베너핏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각 특수 효과 관련지로 두각을 봤는데 결국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콘텐츠가 의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콘텐츠가 뭐 갑을 구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의 대우가 많이 높아졌어요 왜? 예전에는 콘텐츠가 일회용이었고요 예전에는 방송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채널들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잘만 제작하면 팔 때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요즘 쿠팡 플레이도 나왔고요 등등등 있다 보니까 콘텐츠만 잘 개발하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콘텐츠의 갑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한 어떠한 기술력들 내용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 특수 효과 이것도 콘텐츠의 어떤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콘텐츠의 질을 높여주다 보니 관련된 색상에 여기서 불꽃슛이 나온 거예요 정말 안 갔던 종목이에요 덱스터가 지금이야 내가 그때 잡을 걸 이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종목이 다 있냐고 그냥 근데 그 힘은 그 에너지는 역시 다르지 않았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에너지는 저는 흥이라고 보거든요 민족의 얼 중에 저는 딱 두 가지가 민족의 얼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루 잘 살자예요 두루 왜 홍익인간이잖아요 이념 자체가 우리 딱 그거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한다 다 같이 잘 살자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즐겁자 이거예요 이런 그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혹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것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새벽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자제는 돼 있지만 안전한 치안과 또 서로가 서로를 뭐 힘들 땐 힘들지만 또 위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콘텐츠 능력들 굉장히 뛰어나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딱 수급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 힘들어요 알아요 힘듭니다 힘든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꽃슛이죠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시작했던 점은 항상 제일 중요하다 시작 내가 나 주인공이 될래요 라고 했던 원초적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들은 점점 원초적 자리로 중요하니까 조금만 시장 더 빠지면 원초적 자리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몸을 움츠리고 있는 자리지 끝난 자리는 아닌 게 한 번밖에 아직 한 번은 더 쇼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잔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은 정말 냉철해요 근데 아직은 냉철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냉철할 때는 제가 볼 때는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자 CIS 볼게요 자 CIS 이제 2차 전지 전국 공정 지속적인 공급 계약인데 이것도 결국 LFP라든지 모멘텀적인 내용적인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차트에 오늘은 집중할게요 이거는 자 차트를 봅시다 차트를 보게 되면 나 주인공이야 하고 배신 나 주인공이야 하고 배신 나 주인공이야 하고 배신하는데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섹터 힘주고 내리고 힘주고 내리고 근데 종목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또 저점이 또 올라갔어요 이거 차트형 기가 막히게 이거는 지속상승 만드는 차트거든요 개인들은 못 버텨요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은 아 잘못 들어갔나 보다 또 들어갔는데 그때 팔 걸 못 들어가고 또 그때 팔 걸 못 들어가고 사실 차트로는 되게 좋은 차트예요 그때 팔 걸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채널형 상승 차트예요 이게 오래가는 차트거든요 사실 근데 어때요 수익이 여기서 만약에 지금 2500원에서 10배 가는 건데 이 10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왜?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팔고 싶거든요 습관적으로 아 이 종목은 올라오면 파는 거야 그럼 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형 상승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볼 수 없는 구조다 이건 누구의 구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원래 차트는 이 차트가 제일 좋은 차트예요 사실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악성 매물 소화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채널형 상승에서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이해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내가 대부분 어떡하냐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내려오고 여기 다 팝니다 여기 거의 다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옛날에 2,500원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5,000원에 팔았는데 종목은 잘 잡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 종목 내가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갔네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해는 하고 계시고 뭐 사다 팔았다 해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은 구조가 이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자리에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일부 물량 계속 가져가야 돼요 50% 매도하면서 50% 들고 가거나 아니면 추세상승을 그냥 다 드시거나 그러니까 매매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종목마다 껌바이 껀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진행한 대로 가면 얼마나 좋은데 돈 벌기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고통과 고난을 견뎌낸 만큼 수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고통이 고통을 많이 겪으면 나중에 수익이 나오는데 저는 근데 이 고통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니까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되면 무조건 수익을 가진 않아요 고통 속에서 배움을 가져야죠 근데 이상한 배움은 안 돼요 여기서 또 일액천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아 내가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본질적 회사로 물리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손실 보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엎어져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산업이 살아라는 쪽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엎어져 넘어지더라도 메타버스나 2차 전지에서 넘어져야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섹터에서 넘어진다고 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왕년에는 철강이 살았으니까 중공업이 살았으니까 물론 철강 쪽 지금 디스카운트 많이 돼 있어요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 인소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리자드를 인소했습니다 블리자드가 뭐 하는 회사예요 스타그레프트 누구나 다 저도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스타그레프트는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그 1은 다 해봤습니다 2는 안 해봤는데 아니면 TV에서 이 스타그레프트 1은 아직도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게임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왜 not? 마이크로소프트 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스타그레프트를 인수했어요 쉽게 말하면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P2E 사업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게임이 즐거우면 게임에다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플레이 투 원이라는 거예요 플레이 투 원 제가 이 이야기를 엄청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시장의 대세 여름을 보시면 다음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M&A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타그레프트를 물론 그 회사 자체가 조금 도덕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될 입장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엄청난 몇십조를 투자해가지고 인수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지금 전 세계가 메타버스 열풍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열풍이죠 그런데 그걸 구현하려면 현실세계를 구현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DDR5가 들어가야죠 DDR5는 뭡니까? 지금 CPU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처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뇌인데 인간의 뇌가 CPU가 인텔이랑 그 다음에 AMD 쪽에서 레벨업을 시킵니다 뇌를 더 잘 굴릴 수 있게끔 바꿔버렸어요 CES에서 노트북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텔이랑 AMD 쪽에서 뇌를 바꿔버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니까 이 CPU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쪽이 약해요 이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그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많이 펼쳐놓을 수 있게끔 일하는 게 뭐냐면 그게 램이에요 예전에는 책을 한 권만 펼쳐놓고 볼 수 있었어요 책상 위에 한 권도 이제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한 열 권 해서 쭉 읽으면 다 읽혀요 그게 뭐냐면 램이고 그 램의 변화가 얘기하는 게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DDR5예요 그러니까 뇌가 좋아지다 보니 그 뇌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 원래 전공정이나 후공정이 많이 남아요 돈이 나중에 이거 얘기 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는 능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SSD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램 실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겨울이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반도체 겨울이 끝나다 보니까 DDR5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에 돈이 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설계하는 업체들이 많이 남아요 설계하는 업체들은 뭐냐면 팻립스 팩토리가 없어도 된다 시스템 설계 없으니까 그 부분만 잘 만들면 마진 없이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돈이 뭐가 남을까요? 설계랑 마지막에 테스트 업체들이 남아요 반도체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과 다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게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퍼 테스트하는 기계도 있고요 완전 패키징까지 되고 나서 또다시 테스트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소켓을 넣어가지고 그 소켓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일회용 제품들이 많겠죠 테스트하는 기계 중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후공정 관련 줄을 모르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변하면 그러면 이 후공정 관련해서 다 바꿔야 돼요 특히 DDR5은 DDR4랑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두 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또 판이 좀 커집니다 다 구조를 바꾸면 한 2년 정도는 이것만 갖고도 실적이 업사이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 DDR5 관련 주로 이렇게까지 좋아지게 되면 어떠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TSE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슈트 쏩니다 어디서 쏴요? 여기서 쏘죠 쫙 쏴서 올리죠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이게 뭐냐면 섹터가 좋아야 됩니다 후공정 관련 줄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반도체 하게 되면 다른 건 잘 후공정만 공부하셔라 팻리스랑 후공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부분은 중간중간 들어가는 것들이 마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은 수익을 봐야 된다 마진율이 나와야 되는데 마진율이 제일 좋은 섹터가 후공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공정 쪽으로 좀 보게 됩니다 쭉 하나씩 좀 이렇게 몇몇 이렇게 뜯어볼까요? 뜯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후공정 쪽에 딱 주가가 딱 멈추고 2만원에서 지금 한 3배 정도 가죠 7, 8만원까지 쉬고 있는데 아직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 차트가 만들어지죠 또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또 이런 식으로 ING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 주식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이죠 자 후공정 DDR5도 2년을 확보하고 가잖아요 이 시장이 DDR5로 빠르게 변하는 게 뭐야? 메타버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게임들이 이제 NFT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워낙 커요 시장 자체가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 스토리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에서도 모든 반도체가 있어요 웨이퍼를 만드는 것부터 지금 반도체는 8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식각해서 노광해서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 노광 공정은 나중에 좀 EUV 공정 때문에 이게 더 세밀화되는 건데 지금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린 EUV라는 건 뭐냐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이러다 보니까 더 세밀화되고 더 조그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토리적으로 주가 파동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주인공이 됐죠 거래량도 좀 실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종가 기준은 항상 뭐가 돼요? 지지대가 되는 거고 레벨업을 하고 나서 또 레벨업이 되죠 여기서 1차 레벨업 그리고 나서 레벨업이 없으니까 지금 스타트 자리는 어디라고 보면 돼요?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서 꿈틀, 꿈틀 대면서 조금씩 탄력성 낮춰주면서 가고 있죠 왜?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거나 지금 메타버스로 더 성공한다 IT가 겨울이 끝났고 1분기를 교점으로 해서 2분기 때 실적 터널하고 기대된다 하면서 또다시 레벨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이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것 또한 공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 모든 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봐야 될 뉴스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비율번호 7777입니다 7, 4개 선택하시게 되면 또 오픈 채팅방으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것도 결국 실적적인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도 정말 한 몇 년간 이 종목을 갖고 많은 분들이 정말 나쁜 얘기나 나쁜 얘기는 다 했을 거예요 정말 안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도 정말 이런 종목이 다 했어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뭐가 좋아?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종목은 왜 안 가?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하냐? 종목이 안 좋아도 주식 가는 게 최고예요 근데 종목은 그렇게 좋다는데 왜 안 가냐? 그래서 질질질질하면서 흘러내려가다가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슛을 쐈습니다 나 이제 주인공 될 거야 여기는 뭐가 뭐냐면 옛날에는 굉장히 무명 시절이 길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무명 시절이 워낙 길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무명 시절을 통해서 시킴 연극단에 오랫동안 연기력을 키운 거예요 딱 가치로 있어 난 언젠간 이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듣고야 하다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차트 보시면 엠빌로프 20에 50을 뚫은지가 주봉 기준으로 저기 끝이에요 계속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는 뭐가 돼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 주인공 됐어요 주인공이 딱 돼가지고 이제 무명 시절을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재밌어집니다 무명 시절을 벗어나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2만 원에서 자 여기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무명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장 안 좋을 때 벗어났어요 그렇죠? 12월 달에 이제 벗어나면서 나도 주인공이에요 딱 얘기하죠 근데 더 주인공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때 딱 쉽게 얘기하면 시청률이 잘 안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치는 높은데 지금 잠시 얼음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구간 안에서는 어쨌든 간 재평가를 받을 구간이니까 이제는 한 번 주인공 되면 아시죠? 그 드라마나 그런 데서 한 번 주인공 되면 또다시 조연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조연은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가지고 지금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 뭐가 맞아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죠 한 번 주인공을 딱 시켰는데 내공이 없어요 막 진짜 발련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공이 충분히 쌓였고 그 내공은 뭘로 말해준다? 주식은 실적으로 말해줍니다 주석엔진이라고 하면 실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사실은 도널이한 구간 비해피한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돌고 돕니다 하루하루 보면 너무나도 보기 싫어요 오랜만에 보면 너무나도 이쁘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 부부가 똑같다 일주일 한 번 보면 그렇게 애틋한데 매일 보면 징글징글하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석엔진이어링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좀 예쁜 종목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 부분은 뭘로 확인한다? 엠빌루프의 20-50 구간으로 확인합니다 자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인공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CS2022에서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AMD와 인텔이 붙었습니다 이제 인텔의 독보적인 시장을 AMD가 딱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이죠 가장 최고의 한 사항은 게이밍이에요 게이밍에 대해서 이제 붙은 거예요 탁 붙은 거죠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탁 탁 튀는 거예요 DDR5 관련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관련적으로 두각을 봤다 보니까 어떠한 구조가 되냐 시장이 이제 주인공이 되면서 다다닥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엑시콘도 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엑시콘은 조금 조용해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돼서 딱 만들어줬는데 한 번 눌리고 가죠 그 자리가 어디? 21선 21선의 매력은 여기 있죠 자 근데 이제 고점을 조금씩 올리는데 자 기준선을 보게 되면 주가가 움직였던 걸 보게 되면 주인공 자리에서 딱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벗어났지만 벗어나고 나서 자 일부러 악성매물을 소화시키고 다시 레어엘업하고 나서 노는 자리는 움직이는 자리는 이 자리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엑시코는 핵심 자리가 돼서 여기서 지금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 20의 50의 패턴의 또 다른 매력은 뭐냐 결국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우리가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운동회 같은 거 많이 없죠 근데 딱 하면은 가운데 있는 조에 대해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준은 딱 하면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딱 헤쳐모이잖아요 똑같은 열로 딱 가운데 있고 그죠? 다시 모이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중요한 게 타이밍을 알려줘요 타이밍 그래서 이 기준이 지금 이거는 20의 50에서 주봉에 흐릅니다 단 제가 은우 얘기하지만 산업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도 아무거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그냥 정말 안 좋은 종목들이 쭉 올라갔다고 해서 그 종목이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버 산업이 살아야 되고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제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요즘에 좀 몸을 사리고 있죠 종목 자체가 리메이트입니다 실적은 올해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했고 게임즈들이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적 자체가 이제는 그런 제가 항상 고심이 엄청 됐어요 아니 저 지방에 있는 정말 저는 제조업을 굉장히 응원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조업을 응원하는데 저 기업들은 저렇게도 실적이 좋고 저렇게도 좋은데 왜 두각을 못 받을까 했더니 뚜껑 없는 사업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되면 폭발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뭐였냐면 원래 1,2월 때 어디 갔어야 되는 거냐면 제약바이오가 갔어야 돼요 뚜껑 없는 사업의 가장 기본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매출 안 나와요 좋은 종목들도 R&D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VS 누가 붙은 거예요? 게임이 붙은 거예요 뚜껑 없는 사업에 갑자기 게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갈 때 못 가요 이제 왜? 제약바이오의 가장 꿈은 FDA FDA 임상 3상 통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임상 3상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가요 임상 3상 실패 사실 FDA 통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좀 더 가능성 높은 데가 어딜까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하면 엄청난 대박입니다 인간의 평생의 꿈 뭐예요? 무병장수죠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무병장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임상 3상 항상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들 공부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어떠한 뉴스초이스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셔야 되고 다양한 정보를 좀 정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언제나 그랬듯 힘들면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은 항상 산업이 살아난 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자 그럼 위메이드 같은 경우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실적인을 붙입니다 P2E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NFT예요 저 이 시장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게임보다 뭐 게임은 NFT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서울 거야 이 시장이 이 시장의 성장력과 이 시장의 파괴력과 이 시장의 흐름은요 무시 못합니다 NFT 게임으로 이제 위메이드가 두 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슈팅이 나옵니다 슈팅이 대규모 속으로 딱 나오잖아요 자 위메이드가 여기서 나올 때 다들 위메이드 되겠어? 원래 이 종목이 2만원짜리 6천원짜리 종목이었어 6천원짜리인데 5만원까지 갔으면 6만원까지는 10배 됐잖아요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딱 기준을 잡고 기준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렸죠 적자였던 기업이 천억 이상의 흑자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아직 쉬고 있다는 게 그 다음 MB 상단을 못 뚫었어요 아직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시도하다가 장세가 안 붙여지고 내용이 안 붙여다니까 지금 20선 위에서 놀고 있죠 놀고 있다가 지금부터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은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 거죠 슈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만큼 폭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워낙 쐈다라는 거 상단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만큼 주인공이 됐다는 거 이만큼의 시간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여기서 슈팅을 하고 나서부터 이만큼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도 또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얘기예요 기간도 중요합니다 기간 이 기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냐 그런데 그 이유가 항상 뭐여야 돼요? 실적이에요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꿈이에요 저 실적보다 더 중요한 꿈입니다 꿈이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꿈 I have a dream 그죠? 마틴 루터킹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항상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연선론도 사실 회자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행어들 있잖아요 그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죠? I have a dream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우리들의 꿈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꿈이 있어야 돼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NFT로 대박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꿈 다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Come true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넷마블이라는 종목도 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세상은 요지경인 종목이죠 왜? 안 좋은 케이스나 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케이스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모든 기준을 잡고도 안 좋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는 갈 거야 하면서 아싸! 하면서 딱 합니다 시청이 너무 높았죠 사실은 시청이 너무 높은 종목은 좀 기다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요만큼의 시세만큼 또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러면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매집 자리예요 좀 빠지면 어때요? 요 자리에서 매집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 종목이 넷마블이라는 종목은 게임주 중에 큰 일사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데칼코마니로 해서 딱 뒤집어버려요 뒤집어버리면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 다시 내가 힘을 모으리라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주식이 한 번에 탁 튀어가면 좋은데 그런 거예요 진격 앞으로 하면서 다 가요 와 갔는데 우리 병사가 1000이었는데 500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500 남은 거잖아요 그 500을 나갖고 진격 앞으로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모아야 돼요 500명을 더 500명을 더 모아서 최소 1000명 아니면 더 모으는 거예요 1500명 가는 거예요 1000명 때 안 됐으니까 1500명 갖고 싸우자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흘러내리면 딱 데칼코마니에서 그 기간 동안 다시 모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구조 상황에서 우리는 주가의 파동을 또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들 카카오 게임즈도 뭐냐면 증격 앞으로 했는데 와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딱 요 정도니까 요 정도에 딱 내려오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한 번 시세 줬으니까 또 내려오면 되죠 내려와가지고 또 지금 증격 앞으로 준비하면서 좀 주가가 흘러내린 건데 이 구간을 해서 어때요? 한 번에 파동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인정 한 번 하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세 번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다시 또 힘이 모이면 또다시 증격 앞으로 하겠죠 단 전제 조건은 I have a dream we have a dream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은 엠빌로프는 상관없지만 차트상으로 갖고 왔는데 어려워요 근데 코스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코스피가 2800포인트 정도에서 2600포인트는 이제 10포인트도 안 남았거든요 10%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벗어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고통스러우면 지금 사실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쟁 이슈가 자꾸 러시아 쪽 이슈와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좀 힘든 건데 좀 버티시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것을 받쳐주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사실 메타버스가 안 나사났으면 진짜 시장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2차전지와 메타버스 그러니까 자동차와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에 대한 산업이 살아나고 있고 제약바위가 좀 주춤하죠 근데 제약바위가 좀 기다리시면 암쪽이라든지 원래 본질의 가치에 대한 로직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43인데 오히려 잘 버티고 있거든요 8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850포인트는 여기는 이제 지지대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좀 수익을 응원하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그리고 여기 7777 4개를 비밀번호로 풀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신대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수익은요 흔들리지 않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공부를 통해서 채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기대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